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몸 건강 뿐만 아니라 멘탈 헬스를 관리할 때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MIT 연구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단순한 마음 다스리기가 아닌 실제로 뇌 근육을 강화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과정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 현재의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간단한 행위가 우리의 뇌를 굉장히 크게 바꾼다는 사실이 뇌과학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하면 공부와 자기조절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이루는 힘을 키우고 감정조절, 스트레스 관리, 충동억제 능력까지 향상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명상을 통해서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뇌의 노화도 방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정신건강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연구로 2025년 하버드 의대와 MIT, 맥클린 병원이 함께한 공동연구에서는 5세부터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총 13편의 뇌 MRI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단순한 알아차림 명상만으로도 뇌회로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 한 편의 논문이 아니라 다수의 뇌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왜 명상이 뇌를 바꾸는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뇌과학 기반 명상법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상이 단순한 마음 다스리기나 영적 활동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습관이라는 점. 명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명상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명상이 실질적 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보를 알아가시고 앞으로 여러분 삶에 명상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명상이 우리 뇌 속 세 가지 회로를 근육처럼 단련시킨다는 걸 밝혔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뇌 회로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 공장인 기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특별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우리 뇌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로 이 회로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내가 왜 그랬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는 이 회로가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켜지면 걱정, 불안, 자기 비난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 이 회로가 조용해집니다. 특히 내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 회로가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건 진짜 뇌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뇌 회로는 집중력 레이더 역할을 하는 살리언스 네트워크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판단합니다.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소리, 냄새, 생각, 감정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살리언스 네트워크의 역할입니다. 뇌의 레이더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명상을 하면 이 레이더가 더 정확하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숨소리, 몸의 감각, 마음의 흐름까지도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두엽과 두정엽이 함께 작동하는 회로인데요. 그냥 집중력 사령구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식 영어는 전두두정 네트워크입니다. 이 회로는 주의력, 자기조절, 충동, 억제 같은 실행력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자주 하면 이 회로의 연결성이 점점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잘 집중하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뇌를 훈련하는 일종의 멘탈 헬스장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듯 명상은 우리의 뇌의 회로를 조용하고 탄탄하게 단련시켜줍니다. 요약해보면 생각 공장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명상으로 조용하게 시키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집중 레이더 역할을 하는 SLN에서 지금 이 순간에 더 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 사령부인 FPN에서 집중력과 감정 조절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명상을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뇌를 운동하고 있어. 지금 내 마음 근육이 자라고 있어. 여러분이 투자한 작은 오븐이 조금씩 달라진 뇌를 만들고 결국 더 평온한 삶으로 이어질 겁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클럽을 찾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멘탈 헬스를 하실 때입니다. 번거롭게 헬스장을 가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하루에 5분씩만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시면 여러분의 멘탈 근육이 자랄 겁니다. 자 그럼 하버드 명상연구팀이 검토한 대표적인 명상법의 핵심 원칙에 기반한 실천법으로서 명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이 방법을 익혀서 하루에 5분이라도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근육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버드 연구진이 추천하는 명상법을 한번 따라해 볼 시간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명상법이라서 누구든지 특별하게 배우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자세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나의 호흡, 숨을 관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5분 정도 하시면 좋겠죠. 익숙해지면 10분, 20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제 명상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서 앉거나 누워 보십시오. 천천히 눈을 감고 부드럽게 호흡을 시작합니다. 깊은 호흡을 세 번 해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이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몸의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점점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든 그 생각과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보십시오. 구름이 하늘 위를 흘러가듯 생각과 감정도 그냥 흘러가도록 그저 바라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생각과 한 발 떨어져서 말해봅시다.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감정 자체나 생각 자체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이나 감정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저 알아차려 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왔다가 가는 동안에도 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배경 자아가 여러분의 진짜 자아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끊임없이 변해도 바라보는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변하지 않는 나의 자리입니다. 이제 잠시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지켜보고 있는 진짜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천천히 명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서서히 몸의 감각을 느끼며 손가락과 팔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을 느끼며 나를 깨웁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눈을 떠보십시오 오늘 명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 있는 진짜 나를 인식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 안을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나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생각 그 자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과 감정의 배경이 되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그리고 고요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랑 함께 명상을 해보셨는데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단 5분 또는 10분 정도만 해도 여러분의 뇌가 정말 달라집니다 이제 믿어 의심치 마시고 뇌과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실제로 뇌 MRI 촬영을 통해서 명상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단지 영적 수행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입증한 자기조절 훈련 그리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소소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지금의 이 작은 알아차림 언젠가 여러분의 집중력과 감정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평화를 더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명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뇌는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공유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감정별 명상 시리즈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